블라이핑크 네 인사 드릴까요?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라이핑크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서울에 두 번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는 로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네 저는 주시입니다 오늘 재밌게 즐겨주세요 블링크 헬로 리사입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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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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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